일단 슈프리마라는 회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비교를 했을 때 크루셜텍하고 예전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슈프리마나 크루셜텍이 둘 다 지문회사입니다. 지문 관련 회사인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보면 우리가 지문을 찍어요. 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면 출입 경로에서 거기 지문을 찍잖아요. 이렇게 퇴근 출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 보면 정압식하고 정전식 손에 있는 전기로 살짝만 눌러도 되는 게 있고 꼭 눌러야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납품처를 납품하고 나면 이게 폭발적으로 매출 자체가 증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문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1인당 1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사당 1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BTP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한 대당 1개죠. 한 명당 1개씩입니다. 지문인식이. 당연히 매출 구조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크루셜텍은 그만큼의 신규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슈프리마가 지금 현재 반등 나오는 것은 기업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져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반등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 가장 크고 이 주가를 우리가 크게 녹화 한번 같이 보시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를 시작을 해서 이 가격대가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입니다.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 안에 내부적으로 이 물량 자체가 다 해당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를 조금 찾아본다면 한 이 정도 이런 지점 자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지지가 많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그 길을 뚫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주봉상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리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여기에서 이 반등이 나오는 거에요. 여기서 또다시 한 번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꾸준히 지지가 받는데 주가가 못 넘어간다. 고가를 못 돌파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빠져버립니다. 반작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에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돌파가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거든요. 저가를 많이 준다는 것은 주가가 약하기 때문에 저가를 많이 주는 거에요. 강한 종목은 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으로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지금 2만 천 원이거든요. 2만 천 원에서 1만 5천 2백까지. 여기서 파동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냥 이 가격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냥 2만 2천 9백원이에요. 2만 3천 6백 50원 이 자리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2만 3천 6백 50원 1만 5천 2백원 그럼 반등 채소가 얼마입니까? 1만 8천 4백원에서 2만 4백원이었죠. 2만 4백원 2만 5백원 이 정도고 1만 8천 4백원이 이 정도였잖아요. 반등 추세 자체를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을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여기서 돌파할 때 어떻습니까? 거래가 어때요? 붙어버렸죠. 거래가 붙은 건 뭐라고 했습니까? 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반등이라고 봐야 돼요. 회사 내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돌파를 하기 힘들었던 자리 하단에서 이제 2만 6백원 2만 1천원대가 되는데 이런 가격대 자체가 이제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시면 이 돌파를 하기 힘들었던 자리가 앞에서 지지가 많이 나왔던 자리였거든요. 이게 지지가 많이 나왔던 자리가 지금은 저항이 됐다가 그 저항 자체를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지지로 형성될 수 있고 그러나 고가의 자체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앞에서 이 매물 자체를 이런 매물 자체를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에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군은 이미 지금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판단해 보면 2만 1천원, 2만 4천원 이런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도 은근히 좀 까다로운 가격이에요. 그 회사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 가격대를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대신 추세는 변했기 때문에 다음에 2만 2천원, 2만 1천원대를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것을 눌림목 패턴을 조금 공략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실적도 나왔었는데 실적이 지금 그렇게 크게 변하고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항상 캐시카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인식 관련해서 지금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이제 한 곳에 사무용으로만 납품을 하던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여기 보세요. 나오죠? 출입 보안 및 근태관리.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스마트폰용 지문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매출 자체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매출이잖아요. 출입 보안 및 근태관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2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지문인식이라든지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죠 하지만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공장 자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돌파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작은 박스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